정화를 시작하겠다. 실력을 평가해주지. 크게 다칠거다. 이것뿐인가? 거기까지다. 여기다. 거기까지다. 여기다. 사비틀은 많더라. 발성은. 거기까지다. 이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크게 다칠거다. 저를 비켜. 이따의 실력으로. 소용없어요. 조금 뜨거울거다. 이따의 실력으로. 날 뛰어보세요. 저 발버둥 쳐보세요. 여기다. 거기까지다. 여기다. 아는데요? 그 도전을 받아들이니. 오너라. 쓰러져라. 비치지. 적. 헉. 거기까지다. 휴. 척결. 헉. 거기까지다. 빛으로. 척결. 여기다. 크게 다칠거다. 사비틀은 많더라. 발성화. 경로 계산 완료 인생초성이야!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여기다 정화대상 확인 거기까지다 여기다 거기까지다 여기다 그 정도는 부족해 CRF 제어 완료 그게 다칠 거다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CRF 제어 완료 여기다 빈틈이 많구나 정화대상 확인 불러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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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모든 걸 잃은 건 찬데 작전을 수행한다 적을 산멸하겠다 늘려 한 발짝만 더 정화를 시작하겠다 창신들은 배우 앞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줬어요 빈틈이 많은 쿨한 컵 조용화대 만들어드리죠 여기다 거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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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이야 아쉽게 됐어요 거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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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앞에서 숨을 순 없다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이만 물러나야겠네 나 열심히 할게 아빠 경로 계산 완료 고속펀치 날아가 슈슉 거기까지다 사비틀을 만드라 발성 어라? 이런 생졸살이 안되는데 쓰러지게 물러 적을 산멸하겠다 젠장 거기까지다 여기다 기둥 목적은 인류 수호 놓칠 줄 알았습니까? 여기다 여기다 조금 뜨거울 거다 거기까지다 여기다 크게 다칠 거다 정화대상 확인 지키지 못했어 이번에도 빈틈이 많구나 방금 나 쳤어?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정화를 시작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지휘한다 허술하군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CRF 제어 완료 거기까지다 CRF 제어 완료 거기까지다 CRF 제어 완료 점화 그럼에도 우린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다시 할 수 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